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딸기 마시멜로우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고!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모양이 진짜 딸기처럼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크림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워요 한번 더 먹을게요 되게 상큼해요 새콤달콤 먹어볼께요 이거는 버린쿠키 처음 생겼어요 먹어볼께요 비타민 비타민 식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더 먹을께요 엄청 여기 묻어있는 가루가 엄청 새콤달콤해요 엄청 새콤달콤해요 이게 안에 생크림 같아요 이게 안에 생크림 같아요 이게 안에 생크림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흠 흠 흠 흠 흠 흠 마시멜로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우유 먹어볼께요. 아우 역시 우유. 와 되게 우유 같기도 하고 생크림 같기도 하고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. 이제 케이크. 케이크 같아요. 우유와 같이 먹으니까 우유와 크림과 같이 먹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. 이거는 이쪽이 없고 이쪽이 있어요. 이게 살짝 느끼해요. 근데 또 이 새콤한 아루가 또 그 느끼함을 살짝 잡으실 것 같아요. 이거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노름 초콤한 아루. 아삭아삭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하세요 라면 안녕